제염방법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제염방법 중 해수를 가열하여 농축된 슬러리를 건조기에 보낸 후 소금을 얻는 방식으로서 각종 미네랄 및 흡습 방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식탁염을 생산하는 것은 우리가 제염방법에 대한 내용 몇 가지를 앞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천일 제염법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기계식 제염법이 있었는데 이 기계식 제염법에는 또 진공증발법이나 증기압축식증발법 그리고 액중연소법 그 외에도 이연교환막 제염법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진공증발법이라고 하는 것은 증발 증기의 잠열을 이용해서 열 효율을 크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증기압축식증발법 같은 경우에는 증발식에서 배출된 증기를 가열 압축해서 증기의 응축 온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하는 그 가압식증발법에 해당이 됐습니다. 액중연소라고 하는 것이 해수를 액중연소식 증발장치를 사용해서 농축을 하고 난 다음에 생성한 슬러리를 증발 건조해서 소금을 제조하는 방법이죠. 이게 바로 액중연소법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답 3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연교환막 제염법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인 투과성을 갖는 그런 이연교환막을 사용을 해서 각각 양이온이나 음이온교환막을 활용을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이온들을 해리하고 또 선택적으로 투과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액중연소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 3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물질을 같은 양의 물에 모두 녹였을 때 어느 점이 가장 낮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점이 낮은 것, 즉 어느 점 내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서 어느 점이 얼마만큼 내려가느냐 하는 것은 용매를 무엇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상수값 곱하기 몰랄 농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통제적인 변인으로서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몰랄 농도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몰랄 농도라고 하는 것은 그 용질의 몰수에 대한 부분만 좀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NaOH 0.025 몰이 있다라는 얘기는 Na와 OH가 각각 헬이 됐을 때 각각 0.025 몰씩 생성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025 곱하기 두 배의 이온들이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Na2 SO4 같은 경우에는 0.020 몰입니다. 이때 Na2 SO4가 헬이가 되면 여기에 2 몰의 Na가 있죠. 그래서 Na가 두 몰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Na 플러스가 두 몰이 나온다. 그 얘기는 0.02 몰짜리가 Na가 두 배가 나오는 거고 SO4는 하나가 이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SO4 이가 마이너스 전체적으로 보면은 3 몰의 이온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처음에 몰이 0.02였으니까 0.06 몰이 생성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NaCl이 있는데 여기에서 NaCl도 마찬가지로 1번에서 봤던 그 NaOH와 동일하게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각각 1 몰씩 헬이가 된다라고 보면 돼요. 하나하나씩. 그래서 여기에서도 0.025 몰 곱하기 두 배에 해당이 되는 몰수가 나온다. 그리고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C6H12O6라고 하는데 이거는 헬이 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0.03 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는 점이 가장 낮은 것은 가장 많은 몰수를 가지고 있는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정답 3번을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걸 문제를 바꿔서 가장 낮은 농도만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자 내지는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는 포도당 같은 경우 0.03 몰 정도만 되는 거고 NaCl이나 NaOH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0.05 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단 이때 전해질의 이온화도가 모두 1이다라는 그런 단서 조항 하에서 이 문항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고순도의 식염을 얻기 위해서 해수를 양이온 교환막과 음이온 교환막을 교대로 배열하고 전압을 걸어 나트륨이온과 염소이온을 선택적으로 포집 동축한 후 이를 증발시켜 식염을 제조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고순도의 식염을 제조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나트륨이온은 플러스 전야를 염소이온은 마이너스 전야를 띄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이온막과 음이온 교환막을 교대로 배열해서 전압을 걸고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이러한 방법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전기투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전기투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혼 교환막이 이온에 대해서 선택적인 투과성을 이용해서 이것을 분리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 2번 전기투석에 대한 내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분해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보면 이거는 실효에 전압을 걸어서 화학반응이 일어나도록 한 다음에 이때 각각 전기화학적으로 산화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분해 방법을 통해서 물질을 분해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기투석이라고 하는 것은 직류전류를 연결을 해서 이때 양이온 교환막이나 음이온 교환막을 이용을 해서 분리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응집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것도 전기화학적인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극에 용해성 전극이 산화되어서 금속의 양이온이 생성이 되고 이것을 전기적으로 결합하고 중화를 시켜서 응집시키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고농도의 폐액 같은 것들을 처리한다든지 폐수 처리를 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영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전기이동이 전극 사이의 전기장 그런 상태 하에서 용액 속에 있는 전화를 띄고 있는 입자들이 이동하는 것 예를 들면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는 것은 마이너스극 쪽으로 이동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동하는 화학적인 현상 자체를 전기영동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기투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 2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